아피마 브라더 요 칼을 챙겨서 다가 요 걔네는 거의 다 가짜야 난 난 힙합신의 탓자야 머릿속에 온통산인 생각 쓰레기통에서 올라왔다 야백을 빨고 난 하늘나라 캠캠 벌써 갔어 하늘나라 실정을 보고 너무 놀라 파지를 내리니 그냥 놀라 아침엔 다 마셔 그리 놀라 완전히 위해선 하는 바람 그 화소만 해 오지 않습니다 화수를 내리고 경찰한테 도망가 운중한 노조 때문에 도망가 아니 어제 말했던 애기는 가 창녕한 재활 중절의 중간 날이 자원했던 경근히 가봐 두절이 오면 난 도망가 잡잡아도 걸리지 않아 왜냐면 이건 어떤 상황 너만 더 빨고 난 도망가 틀에 있어 난 된거 같아 앞이 my brother 칼을 챙겨서 나가 걔네는 거의 다 가짜야 난 난 힙합신의 탓자야 머릿속에 온통산인 생각 쓰레기통에서 올라왔다 야백을 빨고 난 하늘나라 캠캠 벌써 갔어 하늘나라 창녕권 정화야 편의점 정화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